1일 모드들 점수 곱하기 10원 과연 적용되는 모드 아 비켜봐 보이잖아 아니 이것 때문에 안보여 트위치 저것 때문에 뭐지 뭔지 맞춰야되나 무슨 모드야 아 미친 불치병이야 아 원래 여기 여기 나와있는데 트위치 이게 막아놨어 어 나온다 여기 누르면 나오는구나 무작위 유물향기를 얻고 시작합니다 경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에 입장할때마다 쇼드시락 1을 1씁니다 아 불치병 해봤다 진짜 아 근데 아클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포식먹든가 아 포식드시라고요 아클은 방어도 넉넉하니깐 아클은 방어도 넉넉하니깐 클레링 머리통이라도 먹어야겠네 영혼절단 어둠의 봉 경로 영혼절단 딜 좀 더 올려줘요 이게 뭐야 이게 보스가 변실로 보지는 불 뿜기 절단 절단 불 뿜기 절단 센강이 가보인건 어떤 집안이야 가문 대대로 내려오네 센강이란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네 센강이란다 센강농가여도 센강농가여도 저걸 가보로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가문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센강종들 한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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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저 쿠키 락아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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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아볼 락아볼링 락아볼링 곤충 박제 혼멜 타격 부채 부채 쓸 일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락아볼링 강타가 맞겠지 경도 쓸걸 쓰는게 덜 맞았다 락아볼링 턴크튼 막대 연 싸 좁게는 락아볼링 작아졌어 퍽 쑹 이 시 세 세 세 세 네 쌍절곰 모촉이 됐고 와라 초보기 아니 이런 연속함시병 병시간 약대 화이용 들어간다 그 켈리버스 켈 유갑 화형 폼타 2막 생각하면 화형이긴 한데 얘 잡을때는 화형 안쓸건데 2막을 에헤이 딜카드 2막이 되어있는 실력입니다 2막이 근데 이거 3천넘을가긴데 진짜 충분히 나올 2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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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무이자 할부 아 이걸 완벽함을 못했네 쌍절곤 1스택 때문에 깎아드림 타락 이걸? 아 대학원 오지마 세훈님 감사합니다 이걸 레이즈를 한다고요? 점수 욕심내다가 죽는거 노리시는건가 타락에 켈리 할만할거 같은데 완넘 깨져서 레이즈 플래그 세워서 죽겠지 켈리 타락 타락 조금 도박수인데 얇은 덱도 갈 수 있을거 같아서 얇은 덱 한번 노려보자 어차피 고득점 하려면 좀 노려야지 야 이건 좀 안좋게 놨다 눈 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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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 유무를 하나 얻습니다 생강 비행경로 무시합니다 불치병 새로운 방에 입장할때마다 최대치를 1 1 씁니다 이제 또 5분 지나면 또 나 또 누구 물어봄 읍 읍 속았다 폼타 폼타타 폼타넣고 폼방넣고야되는데 무감기사 네 무감기사도 각이긴 각인데 지금 넣어도 될지가 각은 각인데 지금 넣어도 될지가 좀 이따가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 좀 이따가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 학생도 폼타 우급 산자 순무랑 생강이 귀한 동네 포션을 못 썼다는 걸 파냐 망해라 섬탑이 꼴박이아네 화형 미저고 발굴 대학원생의 주호자 섬탑 수비 전마들은 왜 자꾸 문처다님 몸백 드디어 떴죠 무조건 몸백이죠 병번개 또 왔니? 화형 맛좀 볼래? 좋지 전등 또박 또박 흠 흠 살려주세요 드롭킥 또롭킥 또박 또롭킥 가봐야될거같은데 남일같은데 남일같지않네 남일같네 가면 근데 최대체력 너무 낮쇼 지금 약간 끔살당할각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야 이거 체력 올릴발방법 계속 안나오면 일 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소멸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는 무한한듬 플래그를 맛불로 놓으시네 지금 지금 진짜.. 사천각 아니야.. 완넘할 것 같은데? 아.. 포식 먹어야지 포식.. 안 먹으면 체력이 너무 없어 먹어서 지루하는 불치병 세게 다 쓰레기인데? 넘어가자 그냥 덱 먹을까? 어떻게 이따구로 나냐? 표식 먹을 바야 덱 먹는 게 아이.. 표식 먹을까? 표식 너무 싫은데 표식 너무 싫은 것 같아 근데 지금 표식밖에 없긴 하다 아.. 표식 이거 드로우 두 개 먹는 거 에바인 표식.. 이거..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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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어둠의 봄 어포 너킹 넣을건데 지금 도움이 안되는데 길게 봐서 너킹 해야지 아이참 아아 불치병이 나은 아이언 컴퓨터 혈안 혈안 지금 필요없지? 오코덩이고 어퍼가 먼저 나오면 페널티가 없긴 한데 어퍼가 먼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 드롭킥 쓰려면은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131골드 너무 센 나 지금 가면이 있어가지고 50골드 하나씩 지우는데 당장 저기서 제거할 돈이 없을거라서 당장 저기서 제거할 돈이 없을거라서 담뱃대 미쳤다 진짜 엘리트 안 가는게 낫겠지 강타는 있어야 드롭킥 쓸거고 수비 지워야되나 결국엔 담뱃피느라 미션금 떨어짐 담뱃피느라 미션금 떨어짐 미션금 떨어짐 담배를 꾸준히 펴줘야 불치병 걸린 미친 환자가 생강포식하며 첨삼 날아다니고 있어요 으악 플라잉 불치병 환자다 응애저금통 나 옆에 상점 갈라그랬는데 인공물 제거해드립니다 인공물 제거해드립니다 화형 이제 갈대 됐지 않았나 지금 저는 그래도 수비지우는게 낫겠지 아랜각 아 제발 야 이거 죽잖아 아니다 이번엔 안 죽는다 단타여도 누가 뭐 포스면 이제 화상이 달달해지죠 넌 화상이 있으냐 난 달달한 수비카드 같다 달달한 수비카드 같다 포식을 버릴 수 밖에 없겠는데 포식버리기 되게 안 돼 지금 하필 드로우가 이렇게 나오냐 한 31딜 이 정도일건데 한 31딜 이 정도일건데 포션 리필 진 끈 진 끈 진 끈 진 끈 넣으면 근데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할 바야 담배 피우는게 낫다 상점 아저씨 포식하면 안될까 이거는 와플이 낫겠죠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돼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돼 변수를 최대한 없야돼 지금 거즈각 보려면은 두장 지워야되는데 다음막에서 지울 수 있긴함 근데 지우면 무한이 안되네 폼타드로 키면 무한되나 안전하게 가야돼 되긴 되는데 너무 빡칠거 같은데 연사가 있어야 안전하게 가야됩니다 돌거같아서 지금은 연사프는 못돌림 이게 불조형이 나왔으면은 나의 노래하는 글은 뭐냐고 그릇이 좀 더 빨리 떴어었는데 헉 성장 서ינ 딴 생각하다보면 서순할 수 posit 아 어포마저에서 방향 와씨 개말리네 이래서 드루가 더 있어도 포식을 들고 있을 수가 없네 포식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아 너무 말린다 큰일 났는데 살아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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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한데 아 그러네 할앤 깨지네 그러면 그냥 연사들고 하자 그러면 수비나 지으면 되겠다 할부로 납부하세요 무이자 할부 그러면 지금 몸박이 될 필요 없지 무한이라 몸박이 퍼펙트 할거 생각하면 슬레 들고 가야되고 관절 보호용 공포 포션 퍼펙트 하려면 민포보다 공포가 나을거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첫 턴에 충격파 쓰니까 공포가 필요가 없네 생각이 짧았네 근데 민포도 필요 없어 이대로 가자 아니 여기 그냥 충격파 쓰면 아이씨 서순 서순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순아님 저렇게 해야 호스트됨 정적 방향 제정 점심 와 모잇 헐 키보드 버튼 잘못 누름 아..잠깐만이씨 아니 1을.. 아니 Q 눌러야되는데 1을 눌렀어 그리고 이게 서순이 아니었네 잔실수 왜 캐다냐 아..이런.. 스택관리 잘못했다 얼건 애굴 헐 위기 위기 일발 퍼펙트 결국 안되겠다 죄송합니다 쟤나 너무 빙시같이 플레이하고 있네요 반만 봐주시면 이번에는 3회에 5회에 2회에 1회에 등 기술까지 사용하며 대학원생 팅을 뜯으려는 스트리머의 모습입니다. 음... 달콤한 대학원생 돈. 이 부분이면 테블바받아나요. 이럴때 몸박이 쏘라 이거 방어돌을 쌓아놓긴 해야되는게 충분히 안돌수가 있는데 이런 연사랑 공격카드랑 같이 안잡히면 안돈 계속 할인해드려야되는거 아닙니까 대학원 할인각인데 안돈의 확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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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확률이 없나? 이거 드로우되지 드로우 안되는거 하나 9 3 4 되네? 괜히 졸았네 두렵다 두렵다 내 점수가 두렵다 일단 생각해봅시다 엘리트를 한 열 열 넷 정도 잡은거 같은데 상점에서 산게 몇개 없는데 한 열 열 마리는 넘게 잡았지않나? 이거 내게 엘리트한테 먹은거 아냐 갑으로 받은거 이벤트로 받은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500은 넘었을거 같은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땡 3737 왔넘 하렌 광속 영웅 돈돈 오버킬 콤보 승천 20 하트브레이커 왔넘 하렌이 컸지 3737 세상에 37분 클리어도 가능하겠다 1막에서 맞고 3막에서 맞았는데 2막 3막 4막 보스 퍼펙트 했기 때문에 3마리 퍼펙트 하면 완덤입니다 어미 엘리트 12마리 잡았네 13마리 창판까지 해서 13마리